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도 제가 지난주에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하지만 그나마 중국 쪽에서의 의존도가 많이 낮아지고는 현대 건설기계 건설기계 업종, 장비 업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건설기계 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기업들이 어떤 내수 쪽도 시장 점유율이 좀 크지만 아직까지 세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시장 점유율이 아직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1분기 때 건설기계 3사 업체죠. HD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건설기계 두산 밖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조업종 대비해서 1분기 실적이 예상치 대비에서 좋았던 게 확연히 눈에 띄었었고요. 그리고 4월 말을 봤을 때도 이 세 종목 다 신고가를 기록한 걸 봤을 때 물론 지난주와 이번 주에 차이 시련이 좀 나오긴 했지만 다른 어떤 2차전지나 이런 성장주들이 차이 시련이 나온 것과는 좀 결이 다르죠. 이 건설기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수렴하면서 주가가 같기 때문에 실적주로서 건설기계 업체들은 좀 정직하게 주가가 잘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올해 2분기 그리고 하반기 때 실적이 더 오히려 지금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 건설기계 업체들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설기계 업체들이 그전에는 어떤 중국 쪽에서의 중국과 연관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북미 또 유럽 쪽에서의 의존도라기보다도 연관성이 오히려 좀 높아지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북미 쪽 같은 경우에는 역시 IRA법이나 여러 가지 광산 채굴에 있어서 이 건설기계에 대한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 1분기 때 원래 이 건설기계 업체들이 1분기 때 유럽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유럽 쪽에서의 실적이 선방을 한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하반기 때는 북미 유럽 쪽에서의 수출이나 수주 부분은 더 정상화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기계 업체들은 뭐 지금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관 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기계 업종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여전히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략 듣고 왔고요. 이미 기업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HD 현대 건설기계인가요? 3사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셨네요. 건설기계 업체들 같은 경우도 별로 몇 개 없어요. 생각보다. 그 안에서도 대형주들 중에서 HD 현대 건설기계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1분기 영업이익도 800억, 원래는 500억 중반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800억대 나왔는데 HD 현대 건설기계에 올해 자체적으로 목표했던 영업이익의 거의 40% 가까이 지금 1분기 달성을 했거든요. 그만큼 실적주로서 관심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 북미 시장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인프라 투자나 여러 가지 좀 있겠지만 지금 건설 프로젝트인가 비거주용 쪽에서의 프로젝트가 확대가 되면서 HD 현대 건설기계의 어떤 작은 건설 장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주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원자재 가격도 하향 조정되는 과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본다고 했을 때 맞은 부분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북미, 유럽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 쪽에서의 판매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호소세를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D 현대 건설기계의 2분기 시적뿐만 아니라 하방 시적이 올해 상방 시적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증권사 같은 게 목표 주가를 지금 7만 원 중반까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가 조정을 약간 받았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어제 종가로 플러스 10%로 해서 1차적인 목표가 7만 천 원, 손절가 6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 건설기계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